오늘의 아레나전,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. 3, 2, 1, 시작하겠습니다. 맞아, 화이팅! 많이 불생활하면서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갈았으니까 위에 한번 걷어내죠. 네. 발로 네꿈치로 밟아. 야, 우리가 젤로 잘해. 우리가 젤로 잘해. 잘하고 있어! 여기서 수구 쳐다. 파이팅, 파이팅! 비운다. 언니, 저기 뭐 반짝이는 게 있는데? 앞에, 앞에. 여기 사용하겠습니다. 운동팀 공격 코인, 흙 추가를 획득했습니다. 경호팀한테 사용하겠습니다. 와, 이것도... 와... 그래, 해보자. 저렇게 술을 주신다고? 경호팀 우물에 흙 500kg이 추가됩니다. 다시 매우네. 아... 빨리 부어서, 빨리. 이것 때문에 시간 들려야 되잖아. 이 생각밖에 안 있어. 가자. 어이! 어이! 어이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뭐 있다.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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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냐? 또 우리 아냐? 또 우리 아냐? 군인팀 공격 코인 우물 바꾸기를 획득했습니다. 우물 바꾸기야. 구덩이 바꾸기. 야, 너무 세나?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잘 폈다. 너무 잘 폈다. 현순아, 들어가. 현순아, 들어가. 들어가 봐. 너 누울 수 있는지, 봐봐. 어, 좋다, 좋다. 나와. 오케이, 좋아. 화가 나더라고요. 진짜예요, 진짜. 되게,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. 오케이! 파이팅, 결정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군인팀. 바꾸고 싶은 팀의 이름을 말해주세요. 원, 봐봐. 가상. 잘 heard. 안. 이제, 가만히고 있는 사람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시작될 때,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